안녕하세요 지금 KBS에서 오는 길인데 길이 많이 막혀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다행이다 아 재소개할게요 저는 보이프렌드의 동현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네? 동안이라고요?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아 그리고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연기랑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를 해달라고요? 지금 여기서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힘을 내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펼쳐진 저 앞을 향해 달려가 끝까지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소중한 나니까 아휴 뭔가 쑥스럽네 아 그리고 제가 KBS 더유닛이라는 곳에 출연하게 됐는데 초면이지만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셨죠?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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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